요거 한번 보겠습니다. 신규 게임이니까 해줘야죠. 일단은 요거는 두 가지를 또 선택하는 거네요. 자 일단은 가볍게 3척짜리 한번 구매를 해서 볼게요. 오빠 여기서 궁금해서 내면 된다 안 된다. 시작해요. 자 와이다 깨. 어 뭔데 5천만 원이지? 뭔데. 자 이거 정리가 아니야. 어 뭔데. 어 이거 봤네. 자 뭐가 뭔지 모릅니다. 유재홍 오빠 24층 지영진 오빠. 마찬가지를 하셨나 좋아요. 고마워. 우리 지영진 오빠 감사합니다. 뭔데. 뭔데 뭔데. 자 크라켄이 왔다리 갔다리. 어 와 이거 뭐라고. 어 뭔데. 자 프라켄 3마리 됐어요. 또 나오나요. 이 pages 까지 조금 모릅니다. 와우. 이거 웬일이야 이게 뭐야 미쳤다 이야 잠깐만 이거 운보 같습니다 자리 잘 잡고 글자 다부리기지만 나이스 빠샤샤샤 와우 이야 잠깐만 오늘 미쳤네 자리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빠샤 이야 이게 웬일이야 자 이거 왔어 자 일단 크라우켓 6마리가 자 이거 몇마리야 아 미쳤어 자 잠깐만 야 잠깐만 장난하냐 아 그렇지 야 미쳤네 자 몇마리 왔습니다 몇마리 왔어 자 가자 오마야 잠깐만 해파리 먹었어야지 자 일단 나이스 일단 나이스 와 미쳤어 야씨 가자 오마야 오마야 야 이거 그림 없어 잠깐만 자 스피 추가 달렸습니다 스피 추가 자 이거 줄 제대로 맞으면 이거 초대박 야 3,4야래 크라우치만 그림이 맞고 이야 미쳤어 잠깐만 야 이거 미친 신규게임이 나왔네 오마야 미쳤다 하하하하 잠깐만요 야씨 이거 어떡해 잠깐만 사고 맞았어요 어머나 이거 얼마 야 이거 겁나게 커 야 이거 겁나게 커 야 이거 뭔데 야 이거 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와우 그치 나 집에 갈래